올해 한국형 녹색 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 원 이자가 지원됩니다. 환경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국형 녹색 채권은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규정된 녹색 경제 활동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을 말합니다. 중소·중견 기업에는 채권 발행액의 0.4%의 이자 납부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눈 만큼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.2% 금리가 적용됩니다. 시범 사업 참여 신청은 다음 달 24일부터 2주간 환경책임투자 종합 플랫폼에서 할 수 있습니다.